유튜브 19금 정책에 맞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스무 살 때 어떤 학교 선배 언니가 소개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그냥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자기가 어디 동호회에 가는데 같이 가달래요 여자친구랑 같이 가지 않으면 참석을 못한대요 그래서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동호회가 좀 이상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너무 심한 건 어차피 아니니까 괜찮다고 따라갔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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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